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의 이유의 홍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혼자서 여러분을 만나러 찾아왔는데요. 오늘 혼자서 이렇게 녹화 버튼을 켠 이유는요. 구독자 한 분께서 와야마 야마 작가의 작품을 리뷰해달라 라는 그런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했었는데 제가 그 댓글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속에 품고 언젠가 해야지. 나도 재미있게 봤는데 그래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드느라고 와야마 야마 작가의 작품 리뷰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은 미루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학교의 별을 리뷰를 해보려고 혼자서 녹화 버튼을 켰습니다. 아 혼자서 녹화 버튼 켜고 얘기하는 건 아직까지도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라이브를 해볼까? 라는 생각도 했다가 아 라이브로 할 때는 주고받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나 혼자 또 이렇게 얘기를 막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어찌 됐든 이렇게 혼자서 녹화 버튼을 켰습니다. 목소리가 잘 들릴지 여러모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네 잘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여러분도 와야마 야마 작가의 작품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빠졌어 너에게? 가라오케 가자. 그리고 여학교의 별까지. 굉장히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 그런 작품을 한꺼번에 쏟아내고 있는 작가인데요. 저는 이 작가님의 작품을 처음 추천받아서 읽었을 때 그림체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섬세하다? 섬세하다 못해 날카롭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 학교에서 벌어지는 그런 스릴러인가? 호러물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약간 이토 준직과의 그런 장르일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섬도 섬세하고 그리고 캐릭터의 얼굴을 그릴 때 보통 이 눈꺼풀의 윗눈꺼풀은 강조를 하는데 아랫눈꺼풀은 강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와야마 야마 작가의 작품은 보면 그림에 이 눈 그림에서 아랫커플을 굉장히 검게 잘 그리는 편이라서 음영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굉장한 자극적인 반전을 보여줄 거라는 그런 기대가 또 생겨서 굉장히 날카롭고 그리고 자극적인 반전을 주는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어떤 일상을 깡그리 부숴버린 빠졌어 너에게 혹은 가라오케 가자 내 여학교의 별까지 읽으면서 오히려 너무 섬세한 일상을 다루고 있어서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식의 반전이면 나의 예측을 모조리 다 깨부수해줘도 좋아 라는 생각까지 했답니다. 오히려 좋아 뭐 이런 생각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학교의 별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고 그리고 이 여학교의 별이 재미있는 이유가 뭘까 나아가서 와야마 야마 작가의 그런 작품 세계가 많은 사람들한테 재미있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 라는 식의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 콘텐츠의 제목도 그렇게 지었지만 안전한 무예의 재미를 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야기는 차차 이 콘텐츠에서 계속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학교의 별에서 특별히 그리고 느껴지는 어떤 저의 감상은 이런 거였어요. 누구나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을 가장 일상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친숙한 이야기 그런데 반전 캐릭터들의 향연 네 이런 점들이 느껴져서 저는 안전하고 무해한 재미를 여학교의 별에서 느꼈고 와야마 야마 작가의 작품 전반에서 이러한 무해한 재미의 요소들이 등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힐링이 되고 그리고 특별한 어떤 자극적인 어떤 사건이 나타나지 않아도 충분히 재미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학교의 별을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여학교의 별 매력 포인트를 제가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여학교의 별 매력 포인트 마이크로 단위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별것 아닌 사건들 그런데 그게 바로 재미있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와야마 야마 작가의 작품의 어떤 작화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가늘고 섬세한 선 그래서 굉장히 날카롭고 예민한 캐릭터들이 등장할 거라는 생각이 들죠. 게다가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표정은 거의 무표정이에요. 그래서 저 캐릭터의 성격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유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흔히 무표정한 캐릭터들을 보면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롭고 그리고 화가 났나 봐 화가 맞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 마련이라서 이 작품 전반에 나타나는 캐릭터들도 거의 무표정이라 이 캐릭터들의 성격을 유추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을 해보면 평소에 여러분은 어떤 표정 짓고 있는지 스스로 그냥 불현듯 거울을 꺼내서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가끔씩 어머 내가 이렇게 화가 난 표정을 하고 있었나? 라고 싶을 정도로 무표정인 상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표정인 상태의 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평범한 내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학교의 별의 주 무대는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학교입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우리가 10대까지 혹은 20대 초반까지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무는 아주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공간이죠. 그 공간에서 당연히 막 웃고 울고 하는 희노애락이 모두 다 담겨있는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일상적인 공간이라서 우리의 표정은 아마 계속해서 무표정일 가능성이 매우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와야마야마 작가의 작품에는 유난히 무표정한 그런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 아닐까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평범하고 일상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라서 캐릭터들도 무표정일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평범하고 일상적인 공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는 어떤 작품의 학원물이라 하더라도 학원 학교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학원물이라 하더라도 그 개성이 다 제각각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배경은 똑같이 학교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판타지적인가 얼마나 가슴 조이는 그런 로맨스를 보여주는가 아니면 어떠한 폭력이 나타나는가 등등 굉장히 다양하게 그 사건을 구성할 수 있는 매력 때문에 학원물의 어떤 친숙한 공간과 여러 가지 작가들의 상상력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결합이 되어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와야마 야마 작가의 그 여학교의 별에서는 굉장히 일상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아주 특별하고 이질적이고 자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더 소소하고 더 아주 작은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것이 더 특징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상적으로 지나칠 수 있는 아주 작은 사건들을 마이크로 단위로 쪼개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과연 만화의 이야기로 다룰 만한 중요한 사건인가? 라고 본다면 그렇진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10대 시절의 학교에서 아주 센세이션한 사건을 꼽으라면 한두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나의 10대 시절 그리고 지금까지의 나라는 사람을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에는 아주 아주 센세이션하고 자극적이고 큰 사건들도 나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겠지만 아주 작은 평범한 일상들 그 안에서 내가 웃고 울고 상심했던 혹은 화를 냈던 그런 아주 작은 미묘한 사건들이 나의 정체성에 어떤 나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그런 아주 작은 세포에 알알이 새겨져 있어서 나라는 사람을 지금껏 규정하게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와야마 작가가 여학교의 별에서 보여주는 아주 작은 사건들 그리고 아주 아주 친숙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판타지 장르에 많이 주목을 해서 너무 특별하거나 너무 독특하거나 너무 자극적이지는 않을 수는 있어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고 소중한 사건이면 분명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나칠 수 있는 사건을 만화라는 확대경으로 면밀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와야마 야마 작가의 작품을 훨씬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 나도 이런 식의 추억이 있지 그래 나도 지금 겪고 있는 일상 중에서 이렇게 작지만 소소한 추억들이 나에게 잘 새겨져 있어 그래서 나는 또 내일 눈을 뜨는 거고 또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아닐까 네 그래서 여학교의 별이 더욱 재미있고 그리고 나의 지친 일상에 힐링의 어떤 위안을 주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여학교의 별의 매력 누가 정상인지 이상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개성 넘치는 캐릭터 이 캐릭터의 다양성이 여학교의 별 매력 포인트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개그물의 흔한 캐릭터 관계성 알고 계신가요? 네 꼭 이상한 실수를 반복하는 그리고 웃음을 자아내에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캐릭터가 있으면 그 이상한 캐릭터의 이상함을 돋보이게 해줄 정상적인 캐릭터가 등장을 하죠. 네 이 이상하다는 것이 더 이상하게 보이려면 정상성을 훨씬 더 확대해서 보여줘야만 아 얘가 진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맞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이 대조에서 오는 재미를 보여주려고 항상 보통의 코믹물들은 이상한 캐릭터와 정상적인 캐릭터의 대조를 통해서 오는 그런 재미를 보여주곤 하죠. 그런데 여학교의 별에서는요 특별히 이상한 캐릭터도 특별히 정상적인 캐릭터도 등장하지 않아요. 약간씩 다들 조금씩 이상하고요. 조금씩 다들 정상적으로 보이기도 한답니다. 네 여러분 여학교의 별을 보셨다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호시 선생님 저는 사실 이 표지를 봤을 때 호시 선생님의 이 약간 들뜬 눈동자 그리고 무표정한 이 표정을 보고 이 캐릭터 약간 그 좀 그런가? 좀 좀 배덕한 캐릭터인가? 막 그런 식의 느낌을 받기도 했어요. 자 이 선생님 눈필 묘하잖아요. 희한하게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데 입은 아무 표정 없거나 혹은 이렇게 입만 웃고 있을 때 되게 묘해지죠. 어 뭐야 저 사람 웃는 게 아닌 것 같아. 뭔가 무서워져 라는 생각이 들죠. 아무튼 이렇게 약간 모든 캐릭터들이 묘하게 조금씩 이상하고 묘하게 조금씩 정상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한 캐릭터가 난 정상이야 라고 외치고 있지도 않고 난 이상해 라고 외치고 있지도 않으면서 모든 캐릭터가 조금씩 정상적이면서도 이상하고 이상하면서도 정상한 정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다양한 입체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게 여학교의 별의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이유를 여기에서 꼽아보고 있어요. 우리의 취향 그리고 우리의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일반적인 좋은 것, 옳은 것 이런 식의 개념들은 물론 당연히 있죠. 우리가 꼭 지켜야만 하는 그런 어떤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어떤 하나의 마지노선을 갖고 존재를 하지만 요즘 같은 때에는 워낙 개인의 의견도 중시 여기는 때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런 식의 규범들 내 기준에는 지금 내 생각에는 이런 면에서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이유는 없는 그러한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정해놓은 어떤 좋은 것 혹은 정상성이라는 그 기준이 예전보다는 많이 파편화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리고 캐릭터성, 그러니까 성격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금씩 누구나 흠결이 있고 조금씩 누구나 좋은 부분 굉장히 뭔가 추앙할 만한 부분 혹은 옳다고 느끼는 그런 어떤 정의로운 부분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은 무조건 정의로운 사람이야 혹은 이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완전히 갈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쁘고 조금씩 좋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사실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좋은 그리고 윤리적으로 굉장히 어떤 흠결이 없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보이는 사람의 속마음까지 우리가 알기는 어렵잖아요. 예전에는 어떤 표리부동한 사람이 굉장히 가치 있고 추앙받을 만한 그리고 위인이다 라고 보여줬다면 사실 지금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우리가 어찌 알까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게 사람 속이다 라는 생각이 일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또 반전적으로 그 속마음이 드러날 때 그 갭의 차이가 굉장히 또 크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와야마야마 작가의 여학교의 별에 등장하는 그런 여러 캐릭터들이 전적으로 정상적이거나 전적으로 이상하지 않은 이유도 이런 식의 사회 배경에 따른 현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조금 이상하고 조금 정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의 면모가 한데 섞인 그런 개성 있는 캐릭터 그냥 그 자체로 보여주는 캐릭터들이 나는 원래 이래라는 어떤 정체성을 뿜뿜하지도 않고 묘하게 조금씩 이런 것 같으면서도 다른 반전미가 있고 다른 허당미가 있고 이런 식의 요소들이 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들어간 설정된 이런 캐릭터들이 등장을 해서 오히려 우리가 여학교의 별에 더 재미를 느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학교의 별 세 번째 매력 포인트는요. 안전하고 무해한 방식으로의 반전으로 우리를 미소짓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네, 제가 여학교의 별 뿐만이 아니라 와야마 야마 작가의 어떤 작품의 스타일이 바로 이 안전하고 무해한 재미를 주는 것에 있다 라고 초반에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가끔 개그나 웃기는 작품들을 보기 어렵다라고 호소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웃기면 돼, 재미있으면 돼 라는 생각으로 누군가를 약간 상처입히게 만든다든지 혹은 누군가의 단점을 흉내낸다든지 라는 식으로 뭔가 결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웃음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 자체가 나는 좀 나에게 너무 자급적이고 보고 싶지 않은 부분이라서 나는 개그를 꺼린다. 나는 웃기는 장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저도 웃기는 재미를 매우 좋아하기는 하지만 가끔은 어, 보기 어렵다. 아, 나는 저건 내 어떤 개그 성향하고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개그 프로를 점점 안 보게 된 그런 경우이거든요. 그런데 와야마야마 작가의 작품에는 이런 식의 꺼려지는 웃음이 없어요. 그런데도 나를 웃게 만들고 미소짓게 만든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웃음은 전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기준 혹은 정상성, 규범 이런 것들에 위배되는 어떤 소재나 그런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은 놀라면서도 웃는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상성이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객관화된 그런 기준의 틀이 현재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물론 중요하죠. 네, 법을 지켜야 되고 네, 윤리적인 어떤 절대적인 윤리를 지켜야만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어떤 정상성이랑 객관적인 기준에서 위배되는 그런 재미를 여학교의 별에서 과연 보여주나? 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당연히 학교에는 어떤 규율이 있을 거고 그리고 선생과 제자 간의 위계라는 어떤 그런 정해진 규범 같은 게 있겠죠. 그런데 여학교의 별에서는요 그런 식의 어떤 위계의 질서랄지 혹은 학내 규율이랄지 이런 게 굉장히 강조되지 않아요. 그냥 그것이 마치 없는 것처럼 강조되지 않고 아주 아주 소소한 사건들을 집중해서 이야기를 펼쳐나가거든요. 여학교의 별에서 처음 등장하는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그 여학생들이 출석부에다 네, 출석부가 맞나요? 네, 출석부? 출석일지? 이런 곳에다가 계속 장난식으로 뭔가 끝말잇기 같은 식의 어떤 일러스트를 계속 그려놔요. 그래서 호시 선생님은 대체 이게 뭐지? 이걸 왜 그렸지? 그 다음은 어떤 그림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막 골머리를 썩는 그런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죠. 이런 에피소드를 봤을 때 이게 학교에서 벌어질 만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일 자체를 막 선생님의 어떤 위계를 되게 강조하는 그런 호시 선생님이었다면 그런 성격을 가진 선생님이었다면 왜 이런 것에 낙서를 하느냐라고 화를 내법도 한데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장난은 대체 장난의 끝은 어디일까? 나는 그 다음번에 나타날 그림을 알아맞출 수 있을까? 이런 어떤 학생들의 아주 소소한 그 게임에 스스로도 참여를 하는 그런 어떤 재미있는 소소한 사건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진짜 수집적인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강조가 된 관계였다면 이런 식의 소소한 사건은 이야기에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굉장히 동등한 관계에서 선생님과 장난도 치고 학생들의 장난을 자기도 참여해서 그 장난에 기꺼이 참여를 해서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우리가 흔하게 생각했던 그런 학교라는 어떤 위계질서 그리고 규율 이런 것에서 위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여학교의 별이라는 그 작품이 위반성이 아예 없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근데 너무나 소소하기 때문에 이 위반성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일탈이라서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는 지점이 특별한 지점 같아요. 그리고 학원물이라는 장르적 차원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학원물 하면 떠오르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장르 클리셰들이 있죠.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요. 학원물이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로맨스를 떠올릴 거고 또 누군가는 폭력물을 떠올릴 수도 있어요. 학원 일진물을 떠올릴 수도 있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원물이라고 했을 때 흔하게 나타나는 어떤 폭력적인 사건이랄지 혹은 어떤 배덕한 선생님과 제자와의 야릇한 로맨스랄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진 않을까라는 기대나 혹은 그런 건 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무참히 위반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여학교의 별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르 자체에서 갖게 되는 어떤 기대감을 모조리 전복시켜버리는 그런 위반을 어떻게 보면 여학교의 별이 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여학교의 별에서 보여주는 위반성은 매우 장난스럽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안전하고 무해한 방식으로 위반을 보여주는 반전의 방식 이것으로 재미를 주는 아주 특별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학교의 별에 등장하는 이 안전하고 무해한 방식으로의 재미는요 출판 만화라는 특성이기 때문에 출판 만화라는 매체적인 특성 때문에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요 저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오는 안전함, 그 무해함은 일정한 거리감이 유지될 때 온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거리감이 가까워졌을 때 우리는 저 사람하고 나는 굉장히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쯤은 해도 되겠지? 혹은 우리는 가족이니까 가족이 나가서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저런 행동은 하지 말라고 내가 혼내야겠다, 단돌이 해야겠다 라는 식으로 약간 폭력적인 언사를 서슴없이 내뱉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출판 만화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거리감이 작가와 독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웹툰에 비해서 말이죠. 웹툰 같은 경우 작품을 사이에 두고 인터넷이라는 공간 안에서 막 댓글로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면한 적은 없어도 작가와 독자의 거리감이 굉장히 좁혀져 있는 상태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작품이 어떻다, 작품이 이러하다, 저러하다 라고 품평을 한다든지 평가를 한다든지 혹은 평가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잔소리를 고나리질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이유도 작가와 독자가 작품을 사이에 놓고 그 거리감을 매우 가깝게 독자들이 느껴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비해서 출판 만화는 독자와 작가의 거리감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댓글 시스템이 없다는 것도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답니다. 물론 거리감이 가깝기 때문에 생기는 장점도 분명히 있고 하지만 그에 따른 단점도 발생을 하겠죠. 친숙함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장점이지만 거리감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런 얘기는 해도 되겠지라고 하면서 인격적으로 좀 존중이 안 되는 이야기가 오고 갈 때는 이게 장점으로만 볼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건강하게 형성이 되려면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어느 정도 존중하는 관계야 하지만 친밀함은 있어 라는 것들이 신뢰감 있게 유지가 되려면 일정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리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여학교의 별에 등장하는 많은 캐릭터들이 이렇게 상대와 나와의 거리감이 갑자기 좁혀지거나 무리하게 좁혀지거나 갑자기 또 너무 멀어지거나 하지 않으면서 일정한 거리감을 갖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와 그리고 그런 존중함을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나오는 어떤 관계성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상호작용성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우리 훨씬 더 안전하고 무해한 관계에서 오는 재미를 느끼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와야마 야마 작가의 여학교의 별의 어떤 안전하고 무해한 이런 재미는 출판만화라는 매체의 특성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한 그런 무해하다는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안전하다라는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내용적으로 여학교의 별 자체의 내용적으로도 안전함과 무해함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가 은연 중에 이 작품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학교의 별이 무척 재미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와야마 야마 작가가 나에게 어떤 안전하고 무해한 재미를 줄 것이기 때문에 이 작가의 작품은 믿고 내가 분명히 챙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여학교의 별을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은 와야마 야마 작가의 작품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피드백도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아 이렇게 재미있게 봤구나 내가 눈치채지 못한 여학교의 별 와야마 야마 작가 작품의 재미의 이유가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훨씬 더 재미있게 작품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가 너무나 많이 중간에 마가 뜨고 그리고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편집자님의 편집 실력에 기대어 실수를 많이 했는데 다음번에 조금 더 유려하게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재미의 이유 저 혼자 여학교의 별 리뷰 시간을 가진 이 시간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미의 이유의 홍란지였고요. 여러분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작품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 ad video 감사합니다.